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7일자 중앙일보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2019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했다는 그런 깜짝 놀랄만한 주장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이뤘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은 그 지도부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도 자기당 대표도 했고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종류의 인터뷰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국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그야말로 메가톤급 발언입니다. 이후에 황교안 전 당시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반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그냥 털어놓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중앙일보가 특정인을 비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진위 여부에 따라서 한쪽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과 거짓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될 것을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시 황교안 당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들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들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어떻게 노년에 몸까지 불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그의 석방을 반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인간 같으면 도분히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인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서 깊은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치지 않고 이후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연합뉴스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물러서지 않고 재차 재차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1월 11일 날 오후 K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다시 한 번 그의 주장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노영민 씨의 주장입니다. 그것도 순화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 대화는 육화 원칙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시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핵심 관계자들과 공유한 사안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사면 등 어떤 랜드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것이 TK 중심의 신당 출연으로 이어져서 총선에서 야권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총선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당과의 경쟁에서 비례대표 의석 상당 부분 상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당시에 정치권에서도 상식에 속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입장이 난처하니까 아마 당사자는 침묵하거나 부인할 것으로 예상했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는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 혐의도 추가적으로 아마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할 줄 아는 것이 거짓말 뿐입니까? 이것이 제목입니다. 노영민 문재인 대통령 전 비서실장이 오늘 또 거짓말을 허드러지게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반대했다는 말은 육화원칙에 따라 기록도 남아있다는 그런 것은 팩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팩트라고 주장했는데 무슨 내용이 팩트라는 것인지 구세적인 팩트가 전혀 없습니다. 무턱대고 자기들이 공유했다 분석했다고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유하고 분석하면 거짓도 팩트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요구한 내용.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했다는 우리당 지도부의 이름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이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누가 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어제 죄명은 공직선거법상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 맹해훼손죄입니다. 법정에서 노영민 전 실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모호하게 그렇게 이슈를 끌어가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단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발치해진 경우에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상당 기간 동안 재기가 불가능할 것을 봅니다. 시시비비를 반드시 밝혀야 되는 사안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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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